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성패를 결정리는 가장 큰 변수는 사전투표 조작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 큰 변수는 단일화의 성사여부입니다. 10% 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확보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거듭해서 대선 끝까지 독자후보로서의 완주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속내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안철수 후보는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대선에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치고 당선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 바람과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10% 남짓한 지지율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지지율을 갖고 어떻게 당선될 수 있는지 제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8일 오후 JTBC에 출연한 안철수 후보는 더욱 단호한 의조로 단일화가 없을 것임을 재천명했습니다.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와 나 사이에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날 JTBC에서 자신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후보 간 단판이라는 것이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권교체의 열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화 협상이 응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당사자로서부터 직접 제안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정권교체로 나라가 더 엉망이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는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대묻기도 했습니다.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불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접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대감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열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단일화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입니다. 공병호 tv는 안철수 후보의 관훈토론회를 보고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지 아니다. 2월 8일 안철수 후보의 관훈토론의 발언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고집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만6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철수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14%입니다. 안철수 단일화에 합의할 것이다 83%입니다. 잘 모르겠다 2%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안철수가 단일화에 합의할 것이다고 보는 것이 83%로 비교적 높은 그런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논평은 안철수 후보가 마음을 바꾸어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시민들의 비중이 83%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대선 끝까지 완주를 결정함으로써 여당이 간절히 원하는 야당 분열을 자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한자리 숫자가 아니고 13%나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둥이 님입니다. 공병호 tv에 남긴 반응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권교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윤 후보님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1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프랭크 님입니다. 안철수 대표님도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63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이성민 신민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단일화만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15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은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 응한 일반 시민들이 단일화에 대한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의 요구에 응해야 되고 그 명분은 바로 정권교체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님은 안철수 후보님 제발 이번 선거만큼은 단일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나라의 구군이 달려있습니다. 여섯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역적이 될 기로 결심할지 아니면 기로에 선 나라를 구한 애국자가 되기로 결정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결심함으로써 야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홍준표와 안철수의 야권 분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같은 상황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다시 발생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두고 두고 역적질을 한 철없는 인물로 손꼽힐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질기고 또 질기기 때문에 그의 완주를의 고집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10%의 지지율을 갖고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안철수 후보가 대성적 견지에서 그리고 장기적 시각에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으로서 단일화 합의에 응해 줄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